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어? 그러게 마지막으로 본 게 너 힙합이랑 여기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집에 간 거 그때가 생각나다 갑자기 그래? 홀라 그 새끼들 요즘 뭐 도주하고 다니나 지금 뭐 어디 저기 뭐 대전에 있다던데? 대전에? 아니야 이 새끼 저번 주도 한 번 왔었어 저번 주에? 저번 주에 와가지고 술 한 잔 먹고 갔지 너 요즘 야방 잘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? 요즘 안 하지 왜냐면 저는 야방이 좀 위험해 아? 위험하다고? 이게 뭔 소리야? 아유 그러니까 여자들 있어도 그렇고 요즘은 술 먹고 뭐 드립 한 번 잘 못 쳤다가는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거야 아 그 정도야? 아유 그럼 뭐 괜히 뭐 오늘 말씀 싸우면 안 되겠구나 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뭐 형님 뭐 골뱅이가 먹고 싶네요 그러 이제 이랬다가 아니 여기 통달뱅이가 잘 안 돼 있는데 하하하하하하하 다같은데! 이 크릭스랑 아직도? 이 들 누구야 기스 뭐 요즘 뭐 어머? 좀 잘 돼? 그 새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미래나 와 갖고 전단지만 뿌리고 막 acost branca기 아우! 미래 요즘 상가 막 되게 많네 그래서 어우 요즘 거의 완전 불혜성 어 아니 뭐 장난으로 못 빼고 어? 진짜 기다림 좀 하고 있지 않나? 좀 약간 쉬운 것 같다 말하는데 어? 아니 그냥 저렇게 진단한 거 아니야? 아니야 아 그래? 가본 게 XX을 보면은 막 진짜 옛날에 막 너가 하던 막 그런 막 꼬라지가 생냐고 어?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아니 그래도 같은 연신대라 아니 일단 한 잔 해 일단 한 잔 해 아 그러니까 걔도 요즘 이제 걔도 한 한 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이제 방송 시작하거든 어? 어 아 아 걔 특히나 뭐여? 아 걔도 뭐 요리방송해요?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리니지 걔도 좋아하거든 아 왜 부르지 말하고? 어 리니지 방송에다가 또 나름 뭐 이렇게 요리방송에 뭐 야외방송 뭐하고 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어 그래도 하는 말이 그래도 미구미 보다는 잘할 수 있대? 어 아 둘이 왜 그렇게 안속이야? 아이고 몰라 은근히 서로 뭔가 저 의식을 많이 해 아니 저번에 처음에는 저 뭐냐 미구미 와갖고 내가 했더니 오빠 내 방송에 미구미 어 빨리 와라잉마이 이 새끼가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야 이거 한 두 병 갖고 와라잉 술 먹고 왔어? 아니 뭐 밥 먹을 때 한 병씩 먹다가 기본 아니냐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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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또 어 입맛 살았네잉? 응? 좋구마 아 근데 시청자가 왜 이렇게 없어? 어? 야 이거 뭐 건수 못하겠네 시청자가 야 야 지금 몇 명이야? 응? 왜 이렇게 거에요? 요즘은 말도 학호방 됐다는데 놀리는 거에요 뭐에요? 학호방 탈출한 지가 언젠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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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0년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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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30년 아니 너 많이 보네 많이 봐 많이 봐 아 아 제러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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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러문이가 하하하하 우리 이게 가부리 가부리 알지? 알지 얘는 방송 접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접었어? 어? 시청자 없어서? 하루종일 방송했는데 별풍선 200개 터지더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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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하다 아 그러면 접어야지 어? 접는 게 맞잖아 응? 응? 아니 그래서 요즘 이제 나름 집에서 방송을 하려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요즘 야 빨리 애들이 빨리 하라는데 왜 빨리 안 하냐 뭘 하는지 알아? 뭐래? 하하하하 아 괜히 어설프게 시작했다 나도 가구리 꼴나면 어떻게 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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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당신은 방송을 다시는 못 해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미령이는 야 올해 한다 그래도 미군민은 나는 좀 자리 잘 한 거 같아 어 나는 최수적해라 나름 풍력 있어? 어? 어? 풍력이 있어 200개 터진 게 어디야 어? 신입방송에서 아? 아 그래? 그럼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나는 뭐 처음부터 뭐 잘 나갔냐 아 네가 언제 잘 나갔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뭡니까? 아 기가 막히네 아 고맙습니다 형수님 일단 따라해드려요? 네? 들어가십쇼 네 아 이건 또 뭐냐? 아 이거 기가 막힌거야 뭐 술국이야 아니면 뭐야? 내 굴짬뽕이라고 얼마전에 생생 전봉통 세대로 찍고 갔어 근데 방송은 안됐나보더라고 이 시불에 나보다 빈속으로 술 먹는데 이 새끼가 언제부터 이 시불에 아예 술 먹는데 사발면을 쳐먹어? 아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그러면 인마 니 혼자 먹더라도 여기다가 우리 둘은 안좋아라고 인마 술국이라도 하나 시켜놓고 그래야지 어? 그거는 정말 맞구만 그러니까 이 새끼 완전히 양아치 다 됐네 어? 어? 아 이거 내가 이제 위례부지 말고 나 진짜 이사와야돼 왜? 아 성남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아 성남이? 어 저기 성남이가? 어 아니 이재명 시장이 많이 돌려주잖아 응? 청년수당도 돌려주고 또 아니야? 네 성남이 세금은 진짜 악랄하게 걷어 왜? 와 진짜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됐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도 성남FC에 5억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으로부터 무조건 성남FC에 5억원을 주라는 요청이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너 아직도 맞나? 아! 아 그게 뭔 소리가 무슨 말은 너 그렇고 말이야 이 새끼가 이 거이씨 아 참 왜 또 오늘 또 한라산을 먹는거야? 아 근데 또 오늘 또 간만에 또 이렇게 또 먹어줘야지 소주는 안동소주 한라산 먹으냐? 응? 그렇게 그냥 물을 말하니까 조금 수술을 빼고만 어? 아 그럼 술잔 꺾거나 뭐? 무슨 뭐 술잔 먹겠어 이거 뭐 무슨 맨날 참에서 회시만 먹다가 요거 먹는다고 처음처럼 먹어 뭐 처음처럼 뭐 하다가 이거 갔다가 그러면 그 술 먹으면 안되지 아 지쿠야 나를 그렇게 갈증이 나냐? 어? 아 이 새끼가 이거 근데 기획세야 근데 아무리 그래 이런 자세는 좋아 이런 자세 좋은데 괜히 근데 설거라고 하고 먼저 말실수하고 하면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로 도로하면 타면 되는거야 아유 절대 뭐 누가 그러나 말 한마디에 청양피스 갚는건데 그러니까 어어 뭐 지코 차 안가져왔어? 아유 차를 가져와 왜? 나 그래서 지코 차 갖고 왔으면 대리비 좀 줄라고 했더니 아니 긱스야 아무리 뭐 시대가 많이 지나고 뭐 하고 있지만 내가 뭐 너한테 대리비 받을만큼 어? 되게 되나 인마? 아 근데 확실히 짐승경이가 이렇게 끼니까 흐름이 툭툭툭키네 방송이 근데 짐승경이가 아저씨가 연신의 스타일이 좀 이래요 두루두루 이제 좀 딱 중간을 하면서 누구한테도 욕 안 먹으려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특별히 자기주장 없이 쫀나지 좀 간제비라고 볼 수가 있지 어마어마하다 진짜 서로 깨져 근데 그게 좀 약간 그렇긴 해? 사람이 원래 막말로 보면 좀 선이 있어야 되거든 아 그럼 말 잘했구만 어 그러니까 나도 동감이야 이 새끼도 딱 눈 보면 진짜 완전 뱀 눈이잖아 눈동작 안보여 눈 쫙 양옆으로 쫙 쬐져가지고 눈알 살살 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랬어 그건 맞아? 진짜로 야 짐승경 개새끼 왜? 여자알바들 그렇게 뽑아놓고 11시 퇴근하려 그러면 뭐 이렇게 일찍 가냐고 아! 이따 우리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좀 먹고 가지 아 진짜로? 개새끼 나 없을 때 몇 번 좀 사단 났었나봐 이거 갑자기 안 나와 월급도 안받고 월급도 안받고 어떻게 보면 자네나 나나 어떻게 보면 좀 의리가 좀 먼저고 어? 게렇지 마음 자체가 좀 애틋하잖아 사실 국민에 대한 충성도 좀 강하고 쟤는 그런게 없어 응 하긴 저 새끼는 지가 막말로 막 여자 좋아하고 뭐하고 하면은 친구 배떼기도 쓰실놈이야 어? 어? 아 근데 요즘은 뭐 아니 여자알바는 없어? 어? 여자알바는 없어? 아 얘들이 응 일을 잘 못해갖고 다 잘라버렸어 아? 아 일을 잘 못해갖고 다 잘라버렸어 아니면 너한테 못해갖고 다 잘라버렸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내가 이 새X야 네 아 이제 10시 밖에 안되네 아 새벽에 일찍 나가자 아 진짜? 아 요새 바빠 하남 정신없어 지금 응? 응 아 치코 뭐 요새 방송 잘 안되면은 내 밑에 들어와서 분양이나 해야 해? 방송이 왜 잘하면 되냐, 이 새끼야. 네, 극세야. 아무리 내가 뭐가 안 되고 뭐 한다고 해도 네 밑에 들어갈 일이 있겠냐, 인마? 그래, 그건 맞지? 그래, 지코야, 한잔하자. 그만. 왜? 어? 왜? 시발. 왜? 개같은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짓이야, 이 개, 인마! 못 먹겠으면 김치국밥에다 찌끄려. 그게 무슨 소리냐, 인마? 아니, 이거 치우고 저기 뭐야, 과사하고 좀 몇 개 시켜가지고 바로 가뿐하게 또 이어가야지. 지코야, 뭐 어떻게 뭐 힘드니? 어? 어?